이제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서 수로본인의 여인의 딸을 귀신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십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귀 먹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가 안 들리니까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원래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 들리면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께 와서 안수받기를 간구했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사람을 정말 한없는 연민으로 그리고 극률로 보시다가 유명한 말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 말은 바로 에바다, 아람어로 열려라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말씀을 하자마자 그의 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입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열렸습니다. 오늘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이래서 이 사람은 열리는 역사, 인생이 열리는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벙어리가 아닌데, 나는 잘 듣는데, 나는 말도 잘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이사야 육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전할 하나님 백성들, 이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사야 육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저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다. 내가 가서 저들을 깨우쳐라. 봐서 보게 하고 듣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도, 너희는 두 눈 뜨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가 소경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반발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소경이라니, 우린 보고 있는데, 우린 시력이 좋은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가본데, 나는 육체적인 장애가 없는데, 하지만 더 심각한 장애가 뭘까요? 우리 정신적인 장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장애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귀가 열려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못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장애입니다. 여러분이 눈이 좋아도, 시력이 좋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장애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곧 나에게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에바다, 열리시기 바랍니다.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놀라운 보기, 그리고 막혔던 모든 것들이 열리는 놀라운 보기 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면 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우리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오늘 3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고칠 때 그냥 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냥 고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이제 그에게 아주 개인적인 관심, 이제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이 두 손을 가지고 귀에다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침을 뱉어서 원문에 보면 침을 손에 발랐다는 거예요. 손을 발라가지고 혀에다 댔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아니 이 말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손을 집어넣으니까 아, 주님의 손이 내 귀에 들어오니까 뭔가 나에게 지대한 관심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내게 뭔가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손가락으로 힘을 발라서 대니까 아,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뭔가 역사하시는구나. 굉장한 기대감, 그리고 호기심, 그리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그냥 얼머무린 것이 아니고 정말 세심하게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고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니 요즘에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지금은 개인주의 시대다. 개인이 존중되고 인권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도요, 가만히 보면 우리 개인의 존재가 사실 상실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가 사람들이 개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하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또 시스템화되다 보니까 거의 다 사람의 이름이나 인격이나 존재가 아니고 거의 숫자로 토리되고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18동 1,803호에 살고 그리고 4620 차를 타고 있고 010-5003-8771번 전화번호를 쓰고 그리고 610-511-6525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그리고 교회 등록번호가 있고 학번이 있고 군번은 없습니다. 군번이 있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숫자 위에서 전부 다 주어지고 그렇게 사는데 만약 제가 이민을 간다거나 제가 세상을 떠나면 이 숫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여인 한 사람 그리고 저 여리고에서 사께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요한복음 1장 9절에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냥 빛이 아니고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뭉텅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각 사람 그의 처지와 그의 고민과 그의 갈등을 아시고 그리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놓으리라 양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내놓으리라 사람만 이름이 있잖아요 또 이름이 있다면 개가 있습니다 개 이름이 뭐예요 다 소양 이름 멘리 독 톰 이게 좋은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개 이름입니다 그런데 또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팔레스타인에서는 양에게 이름을 다 붙입니다 금손이 영순이 영숙이 순자 다 붙여가지고 이름을 부르면 영자야 영순아 정수가 부르면 제가 누구를 측정하는 것인지 그 이름이 많다는 거예요 혹시 이름을 가지신 분은 용서하세요 영수야 철수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나요 삿개오야 나사로야 개바야 마리아야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부평에 있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부르시면서 네 고독을 아시고 눈물을 아시고 다가오시면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을 그냥 고친 것이 아니고 세심하게 따로 내리고 무리를 떠나서 그 사람을 홀로 세워놓으시고 귀를 만져주시고 혀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에바다 열려라 그의 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의 귀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의 가슴이 열렸습니다 먼저 고치기 전에 먼저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주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다 열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놀라운 주님을 만나시고 만나서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삼십사들의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우리 주님은 이제 이 사람을 고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늘 우러러 기도하신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기도하면 기도품이 어때요 항상 두 손 모으고 머리 숙이고 고개 숙이고 눈을 감는 거예요 물론 좋은 품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주의학교를 담당하면서 눈뜬 아이들 실눈뜬 아이들을 긴 짝대기 가지고 딱딱 때렸던 머리를 때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애들이 열심히 나와요 그렇게 막고도 지금 그랬더니 큰일 나죠 그래서 항상 눈뜨고 항상 눈 감고 고개 숙여라 이게 기도의 폼이었습니다 물론 좋은 폼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도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눈뜨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버스를 차도 기도할 수가 있고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고 설거지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고 일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고 기도는 항상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성경에 보면 기도의 그 폼이요 가장 성경전 기도는 뭐냐면 하늘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 보니까 서서 두 손 들고 기도하라 내가 하나님의 성토를 향하여 서서 찬양한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기도는 눈 감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하늘 보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기도 폼입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다가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눈 뜨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어떤 폼이 일정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다 좋은 기도 폼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우러러 기도하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기 전에 먼저 하늘 보시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은 유일하게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28절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리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기도 없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실 분이지만 기도 안 해도 능히 할 수 있는 분이지만 그분은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근데 우리는 기도 없이 하잖아요 봉사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내가 살아니까 내가 열정이 있으니까 내가 늘 하는 것이니까 기도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일을 하다가 나중에 뻥 쓰러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봉사할 때 물론 봉사 많죠 성가대 봉사도 있고 주일학교 봉사 그리고 제가 참 감사하는 건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또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다 힘들죠 근데 문제는 뭐가 가장 큰 문제인지 아세요 봉사하면서 내가 봉사하니까 내가 봉사하느라고 예배를 잘 못 봐도 돼 내가 봉사하니까 여기 시간 많이 뺏기니까 기도할 힘이 없어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예배 없이 봉사하는 거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기도 없이 봉사하는 거 자신을 망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예배부터 철저히 들으시고 은혜 받고 내가 그리고 감동받고 그 힘으로 봉사해야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정으로 하다 보면 딱 쓰러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떠나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 여러분 교회는요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 신앙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먼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충만한 가운데서 봉사해야지 그 봉사가 참된 봉사가 되는 것이지 놀란 거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주일학교 예배드리고 예배 드렸으니까요 주일 예배 안 드려요 그리고 가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많은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봉사하지 마세요 나를 망치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봉사하는 분들은 먼저 예배 철저히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잘하셔서 먼저 능력 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 봉사 잘하시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먼저 기도 없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감이십니다 공감하셨습니다 오늘 34절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신의는 열리라는 뜻이다 여기서 탄식을 원문해 보니까 그냥 탄식이 아니고 깊은 탄식입니다 이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시면서 이 사람의 그 고통을 동일시하면서 깊은 탄식으로 한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듣지 못하는 고통 이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아픔 얼마나 괴로울까 이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무시를 당했을까 얼마나 조롱을 당했을까 얼마나 힘들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공감하시면서 깊은 숨을 내쉬면서 탄식을 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공감을 했습니다 휘무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돼 죄는 없으시도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중부정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참으로 동정하시는 분 우리의 고통을 참으로 공감하시는 분 그러므로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방황과 답답함과 가슴아리와 부끄러움과 그리고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고치고 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답답하게 닫혀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 고통의 문 아픔의 문 이 모든 분들 주님이 아십니다 공감하십니다 네가 얼마나 답답할까 네가 얼마나 아플까 내가 안다 너의 고통을 너의 그 마음을 내가 안다 주님은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공감 요즘에 공감이라는 말이 많이 쓰고 있는데요 공감 능력에 떨어지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사이코패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오히려 즐깁니다 이게 아이코패스 정신병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고통을 공감하고 같이 느끼는 것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도 그 사람의 고통을 같이 느끼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중복기도 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의 아픔 저 사람의 고통 너무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저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것이 공감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공감의 능력이 공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름은 그러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지름은 공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말기암 판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난폭해졌어요 갑자기 욕을 하시고 식구들에게 간호를 내쫓고 그리고 욕을 막 하는데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상담단을 보냈더니 이 카운슬러도 욕먹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아 목사님을 보내야 되겠다 목사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 할아버지가 목사님도 몰라보고 욕을 냅다 해서 나왔습니다 안되겠다 옛날 친구를 보내보자 옛날 친구를 보냈습니다 친한 친구를 이 친구들도 할아버지가 알아보지 못하고 막 욕을 하고 쫓아 냈습니다 어떻게 할까 친구들이 고민하다가 손자를 늘 함께 놀던 손자를 어린 손자를 이제 들여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한 시간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한 시간 동안 안 나오다가 손자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리고 대화가 시작됐어요 궁금하잖아요 야 너 할아버지한테 무슨 얘기 했니 이 아이가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아니 한 시간 동안 있었잖아 한 시간 동안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아 뭐 했냐고 그냥요 할아버지 손잡고 울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울기만 했어요 울다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공감을 느꼈어요 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여러분을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탄식하시며 그래 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니가 못 듣느라고 니가 얼마나 무시당했니 사람들에게 내가 안단다 내가 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구체적으로 터치하시면서 그를 고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왜 능력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그 고통과 그 조주와 그 모든 걸 예수님이 처참하게 당하시면서 엘릴리나마 사박단이 내 하나님이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이 고통하며 돌아가신 그 십자가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가 능력이고 위로인 능력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 모든 조주를 담당하시는 그 십자가 오늘도 우리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가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이제 에바다 작자 미상의 시를 한번 읽어드리고 마칠려고 합니다 나는 열 개 마을로 이루어진 대가볼리시방에서 살고 있었지요 눈을 뜨면 맑은 햇살과 고운 새들을 보았지만 이 세상의 소리는 하나도 들을 수 없었지요 어머니의 따스한 음성도 형제들의 고운 노랫소리도 들을 수 없었지요 나의 삶은 절망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난히 햇살이 창문을 비집고 들어오던 날 친구들이 내게 몰려왔지요 그리고 다짜고짜 나를 붙잡고 나를 어디론가 데려갔지요 친구가 이렇게 손으로 말했지요 너는 말할 수 있어 너의 자들을 희망으로 바꿀 거야 들을 수가 있어 들을 수가 있어 들을 수 있다고 이 미친놈들 말할 수 있다고 나를 놀리는 거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랬어 나는 병신이야 제발 그냥 내버려 그냥 놔둬 놔줘 그때 내 눈안에 누군가를 볼 수가 있었지요 그때 막연히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 이분이 내 귀를 열고 내 입을 열어줄지도 몰라 그분이 나를 보시자마자 나를 따로 불러 세우시고 아무도 몰래 왼손을 들어 나의 귀를 막으셨습니다 어떤 따스함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른손을 들어 침을 묻히시고 내 혀에 그의 손을 대셨지요 그리고 무엇인가 말씀을 하셨지요 하늘을 보며 탄식하시며 눈물을 흘리며 이 다친 세상이요 이 막힌 사람들이요 사랑치 못할 사람들이요 답답한 형제들이요 귀가 있어도 말씀을 못 들으며 입이 있어도 찬양치 못하는 자들이요 다친 마음을 다친 가슴을 다친 힘을 열어라 에바다 천지가 깜깜해지고 온몸이 부르르 떨더니 막힌 것이 열리고 입에 맺힌 것이 풀렸지요 아 나의 말은 탄식을 토해내고 그렇게 그리던 말을 하며 그리고 그렇게 그리던 소리를 듣게 되었지요 할렐루야 위대하고 전능하신 주 당신을 찬양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에바다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제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오늘 이 사람 못지않게 나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노래를 잃어버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외로운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손을 내미시며 내 손을 만지시고 내 귀를 만지시고 내 혀를 만지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손길을 받아들인다면 너는 치유될 거야 너는 변화될 거야 귀가 열릴 거야 입이 열릴 거야 눈이 열릴 거야 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왔어요 제 손길을 주님 손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귀에 손을 넣어주시고 내 혀도 만져주시고 주님 괴로운 내 아버지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친 것이 열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꽉 막힌 것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귀가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드려옵나이다 이 시간도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친 가슴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깊은 예리한 상처를 치료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신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셔서 사비로운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님이시여 생명의 주님 예수님이시여 치유의 주님 예수님이시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그 모든 강력으로 파는 예수님이시여 치유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능력을 주시옵시고 답답하고 그리고 괴로운 가슴들을 쉽게 떠나지 않는 고통을 내 가슴을 들고 있는 이 아픔을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나님이여 이 시간 치유해 줄 놈이 싸움나이다 이 시간 오시고 우리 상처를 어루만 들으시고 이 시간 말씀해 주시옵소서 에바다 열릴지어다 다친 마음이 열릴지어다 아버다 다친 귀가 열릴지어다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에바다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에바다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의 두통과 두려움과 불안은 소멸될지어다 능력을 비워주시옵소서 권능을 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것들을 만져주시고 이 시간 열릴지게 해주시옵소서 에바다 열릴지어다 에바다 마음이 열릴지어다 에바다 귀가 열릴지어다 에바다 모든 문제가 열릴지어다 열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바다